오 좋아! 오순이 부드러워! 부드러운데? 오케이! 제가 대드릴게요! 어 그렇게 해서 어 잠깐만! 오른쪽 탈 뻔 했잖아!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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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아! 첫imar 뭔데? 56. 아침 운동 가자! 아침 운동! 아침 운동! 정재열 씨 죽었나요? 일어나세요 방구쟁이 뿡뿡이 씨 방구쟁이 뿡뿡이 씨 기상방귀 뿡뿡 네 갑시다 갑시다 이제 소화시켜야죠 아니에요 수고하셨어요 자 갑시다 아니요 남자들끼리 갔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여기서 앉아 발냄새 존나 막았어 진짜 죽을 뻔했다 자다가 오늘 아침에 내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네 진짜 어제 내가 새벽에 갔거든 진짜로 발에 거짓말한 척 여기 와있더라 무슨 운동이야 아우 야 자자 여러분 빨리 일어나세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한 명 열외 시켜드립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곳도 이거 열외 시켜드립니다 자 꼴등 꼴등 각오하세요 자 꼴등 각오 아 사과 나 더 추워요 저 이거 모두 입고 나오게 아우 터 아 저게 뭐야 아 내 신발 계속 누가 신고 가는 거야 저기 아 내 신발 누가 신고 가는 거야 여기 있잖아 거짓말 여기 있잖아 아 자 옷 입고 나오세요 감기 안 걸리게 옷 입고 나오세요 너무 여기서 힘들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침 체력 증시를 위한 건강구 못 들어갑니다 안 되겠다 피디들로 다 지키지 않아 자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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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쉽겠다 무슨 말이야 자 기성하세요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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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성 뭐 했는데 기성 사회 자 curs Beispiel 기성 amy 이 이 하는 아 와 조직이 날아갈 뻔했다. 조직이 날아갈 뻔했다. 자 지금부터 띕니다 앞으로. 시작!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나고 하면 이제 한 바퀴 더 뛰어. 잘 살게!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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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이 빨리 안 오면 다 한 바퀴 더 뛵니다. 전부 다 한 바퀴 더 뛵니다. 자 안 오면 다 같이 뛵니다. 아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병대 캠프 왔나 보다. 자 자 자 자 자. 자 일단 저기. 어 찌렁이 조명 여기 딱 쓰세요. 여기 밑에 서야 돼요. 여기 밑에 서야 돼요. 여기 슬쩍 위로 올라와. 거기 왜 두 명 거기서 찍고 있어. 자 경력부터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똑바로 차려다 안 해요? 운전하는 사람 항상 겸손하게 해. 네. 일단 운전의 가장 필수 조건 욕 테스트부터 갈게요. 앞에 누가 딱 꼈어요 어떻게 할게요. 자 1번. 자 2번. 야 이 씨발놈아! 오케이 3번. 뭘 씨바 새끼가!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으로 갑니다. 1번으로 갑니다. 자 김우승 3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부터 운전 들어갑니다. 몇 년 딴 지 얼마나 됐어요? 8년 됐어요. 어? 8년? 네. 운전 총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5분? 8년에 5분. 8년에 5분. 아이 장난하나 있어. 자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시험 통과한 지 2년 됐는데 시험 몇 번 만에 붙었어요? 2번이요. 들어가세요. 뒤로 들어가세요. 운전 총 1시간 몇 시간 돼요? 한.. 1시간? 반? 2번 만에 붙었어요? 몇 번 만에 붙었어요? 2번 만에 붙었어요? 2번 만에 붙었어요. 맨 뒤로 갔어요. 1종입니다. 이거 2종이에요 어차피. 자 맨 뒤로 갔어요. 아 어디 껴? 장난하는 거 떠리고 있어. 조용이 손 넣었어요? 맨 뒤로 가세요. 자 이제 이 순서로 갑니다. 넵. 자아. 설마 저 수지로 빠지겠어? 에헤이. 에헤이. 어 야야야. 야 고기를 보면서 가는 애가 어딨어. 왜요? 브레이크에 손 넣어. 브레이크 밟았어요? 밟았어요. 자. 사이드 브레이크 푸세요. 사이드 브레이크 푸세요. 사이드 브레이크 푸세요. 아니다. 안 할래. 야 너 꺼져 그냥. 자 천천히. 자 뒤로 빼세요. 아 진짜 무섭다는데. 천천히.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에까지 빠집니다. 오 좋아. 어 지금. 지금 좋았어. 어디 보면서 운전해 근데? 어디 봐. 뒤에 창문을 보면 어떻게 해. 어디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이거 캠. 어디 봐야 돼. 여기 보면서 가면 어떡해. 이거 무서워. 어어어. 좋아. 오. 좀 생각보다 부드러워. 응. 응. 한다니까. 야 야. 야. 아휴. 쟤는 진짜. 저리 안 들었어. 잠깐 왼쪽 조심. 천천히 천천히 브레이크 밟으면서 가. 야 잠깐 왼쪽. 왼쪽 안 가? 지금? 있어? 어. 야 야. 야 거길 보면서 가는 애가 어딨어. 왜요? 자 앞으로 가. 왜요? 앞으로 가. 아니 앞으로 가. 왜요? 핸들을 반대로 꺾어야지.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자 절로 빠집니다. 네. 자 고. 오 좋아. 오 지금까지 좋아. 지금까지 1등. 아 너무 편들어주는 거야. 오 급정거. 오 급정거. 마이너스 1점. 오. 종잘 100점. 오 진짜. 오 좋아. 오 좋아. 오 정박싱 정답 야 이 별새끼야 비켜 입혀 이 별새끼야 자 김수훈이다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있네 오 좋아 좋아 기아 어떻게 할 거야 브레이크가 오른쪽인가 야 넣고 그냥 꺼줘 드라이브 넣고 자 앞으로 갑니다 좋아 그렇지 오 우승이도 꽤 하네 운전을 느낌 좋고 좋아 몰라야 돼 상지턱을 지나가는지 몰라야 돼 멈추면 어떻게 해 오 지금 우승이 정확해 좋아 사람이 있네요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매너 좋아 옆에 사람 조심 조심 웃으세요 오 매너까지 오 매너있어 매너까지 있어 오 매너까지 있어 오 오 오 뭐야 뼈네 야 뭐야 오 제가 대드릴게요 어 그렇게 해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오 오 네 오 오 그렇지 지금 하 내 자 탈락자. 기무순 빠져. 기무순 빠져. 탈락자. 자 박현서 도로주행 합격. 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수승이 수승이 운전 잘하는지만 잘 모르겠는데. 수승이 운전 잘해? 뚫래 뚫래? 수진? 수진으로 나을 빠져나가기 뜰까? 수진으로 서울 가기 뜰까? 야 진짜 재미도 없어. 수준이는 기본적으로 운전에 자지X가 안 돼있어. 운전에 자지가 안 돼있어. 운전에 자지가 안 돼있어. 자지가 없어? 자지가 없어. 너무 느려. 내일 한번 저기. 차 세팅 달리는데 있지? 저기로 한번 나가볼 거야. 오케이. 알겠지. 우승이 내일 카메라 들어. 나는 촬영해야 돼? 그냥 안 돼. 나 진짜 안 타고 싶어서 그래. 진짜로. 도로주행 한번 해보자. 나랑 결혼해줄래. 별거 아니야. 아 잘 어울린다. 제이 넌 항상 고집만 부리고 이기적인 날 언제나 이해해주고 곁에서 힘을 주는 존재야. 남은 고마운 마음은 앞으로 옆에서 쭉 보답하도록 할게. 오케이. 고마운. 우승이 나랑 결혼을 해주세요. 아무거나 마지막에 결혼을 받으세요. 너는 비가 다행히 서있고 팀이니깐 마실 때 목적을 감사드립니다. 내 그사이 강해의 발끝까지. 세일은 고마운 바퀴이죠. 너는 그사이 강한단의 수소입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ось. 감사합니다.